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19세기 프랑스 대표와가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이 그림 속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밀레가 1859년에 파리 근교 바르비종에 거주할 때 그린 그림으로써 가난한 농부가 아내와 함께 해질 무렵 들판 뒤쪽 성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맞추어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밀레의 고향은 농사를 짓는 시골마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종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던 할머니 모습에 영감을 얻어 그렸다 합니다. 만종은 3종기도 중에 하나이고 3종기도는 아침 6시 정오 오후 6시를 의미하고 만종은 하루휴가 중 마지막 6시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그림의 원래 이름은 감자의 수확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지었다가 훗날 만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그림은 원래 미국인 토머스 애플턴이 주문하여 그린 그림인데 완성 후 토머스 애플턴이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한 벨기에 화가가 1000프랑을 주고 밀레에게서 구입했고 다시 여러 번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1889년 미국 미술협회에서 55만 3000프랑에 구매했습니다. 1890년 프랑스 사업가 쇼샤르가 75만프랑 거금을 들여서 구매하여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하였고 지금은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75만프랑은 엄청 큰 금액이었고 지금 하나로 계산하면 80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밀레는 사망한 후였지만 남아있는 밀레의 가족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두아데 스윗이란 법을 구원하게 됩니다. 화가의 작품을 뒷팔게 될 경우 그 수익의 일부를 화가나 화가의 가족에게 일부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밀레의 만종은 프랑스 미술작품의 새로운 법을 만들게 해준 작품입니다. 어느 날 스페인 초현실주의화가 살바드로 달리는 밀레의 만종을 보고 새로운 학소를 내놓게 되는데 밀레의 만종을 그린 원래 의도는 감자수학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죽은 아이의 장례식 장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프랑스에서는 2월 혁명 이후였고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유아, 어린이 사망률이 높아서 죽은 아이들을 산과 들판에 묻어주었습니다. 살바드로 달리는 감자 바구니가 원래는 시체를 담고자 한 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낙 살바드로 달리가 괴짜화가이다 보니 그의 주장은 무시되었지만 루브르 박물관에서 엑스레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달리의 주장대로 감자 바구니 안쪽에 사각형의 스케치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체를 넣는 관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감자 바구니를 그리기 위한 스케치인지 정확하게 판명을 내리기는 어렵다 합니다. 또한 감자 바구니가 나중에 덧질한 그림이라는 것과 그림 뒤쪽 성당도 덧질한 그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럽의 성당은 대부분 도시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들판 뒤쪽에 성당이 있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밀레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는데 행복한 농민의 모습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농민의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물론 밀레는 살아생전에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였지만 밀레의 그림 속에는 가난하고 힘들게 노동하는 농민들을 그리면서 자기 내면의 생각을 표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살바드로 달리의 주장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그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살바드로 달리는 밀레를 존경하고 작품을 연구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밀레만이 알고 있을 듯 합니다. 밀레의 만종은 1932년 어느 정신이상자가 루브르 박무관에 들어와 밀레의 만종 그림을 칼로 난도질하여 훼손을 당했지만 그 이후 그림이 완벽히 복원되어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화가 밀레의 인생은 밀레의 이삭줍는 예인들 편에 소개할 테니 그것도 클릭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프랑스 사실주의 위대한 화가 밀레의 만종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